한국 음식 생각 잘 안나는데 엄마가 끓여준 두부는 참치 김치찌개가 너무너무 먹고싶어 신발한테 잃어버리고 이것은 와우 looks good bye he looks fine camp site and this look nice we are going 3 hours oh how or a fighting you thirst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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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ow camp장에 도착했는데요 도착하기 10분 전에 또 물에 빠졌어요 아 아 어이없어 아 아 그래도 도착해서 지금 옷 말리고 텐트 말리고 하고 있습니다 아 비혼하네요 그래도 도착한게 정말 다행입니다 오늘 저녁 먹고 쉬어야겠어요 뿅 crazy story I want to remember this crazy what the f**k what the f**k are you doing? you take a video again Frenchy guy listen to the old boy but i didn't take your face don't worry oh you can i'm here now it's around 6-7pm pm it's not f**k this f**k the b**k the b**k the b**k you ask me you b**k you b**k i'll send this one to my best friend and she would maybe and for me please too 제가 얼굴을 깨as게 쥐어버렸습니다 내가 얼굴을 깨닫게 쥐어버린거에요 내 친구가 안가서 깨진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왕관우의 세 번째 날인데요. 아 오늘 제발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제발. 피피리키 한 시간 반 전까지 가려고 합니다. 가포르, 나포론지. 아 잘 도착했으면 좋겠습니다. 화이팅. 아침부터 물사를 만나는데 아 대박 아무 일 없기를 바랍니다. 진짜. 아 오늘 날씨도 왠지 구름이 살짝 껴가지고 제발 좀. 아침 8시 전에 출발해서 지금 1시 반이 안 됐는데 약 7시간 거리를 미친듯이 5시간 반만에 왔어요. 여기 띠게카인가라는 곳인데 오늘 날씨 비 계속 와가지고 아 추워 죽는 줄 알았네요. 진짜. 지금도 춥고 너무 힘드네요. 집 나가면 개 고생입니다. 진짜. 집 나가면 개 고생. 엄마가 끓여준 참치찌개가 두부 넣은 참치 김치찌개가 너무너무 먹고 싶어요. 한국 음식 생각 잘 안 나는데 너무 추워서 그건 미친 짓인 것 같아요. 이렇게 강가에 있는 캠핑장에서 캠핑하고 그런 걸 어디 가서 해보지 못할 경험이라서 정말 신선하고요. 엉덩이가 계속 젖어있는 상태이지만 그래도 재미가 있네요. 여기 이름이 응가보루 마지막에 물살 물살 많은 곳에 넘었는데 와 왜 거기 약간 코너에 되게 캠프 사이트일 것 같은 거예요. 그 지도를 봐도 근데 캠프 사이트가 아닌 거 근데 미친듯이 물살이 있는 거예요. 아 뭐야 아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진짜 그걸 넘어서 막 바지 다 젖으시고 하자마자 바로 옆에 여기 지금 캠프 사이트가 딱 나왔거든요. 아 대박 근데 여기 뷰가 진짜 좋은 거예요. 화장실도 두 개나 있고 제가 물을 되게 무서워하고 수영을 못하는 관계를 이게 저한테 약간 도전이거든요. 지금 잘 버텨내고 있습니다. 노만 져요. 미친듯이 미친듯이 노만 져지만 내일 피피키리 가기 전에 엄청 또 피피티 피피티라고 물살 센 곳이 있는데 빠지나 안 빠지나 늘 엉덩이는 젖어있기 때문에 제일 비만 안 왔으면 좋겠어요. 화이팅! ~! 왜 이렇게 안 왔어! 뭐지? 에이 예 예! 에이 예 예 예! 에이 예 예! I said, 해! 뭐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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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예 예! 도 Pasukimo 도 Abram 지금 약간 전종터W에 끌려가는 느낌입니다 가기 너무 쉽네요 혜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